이제 어허이 이렇게 풀리게 저러면 곤란하네 오케이 예빈이가 15분에요 오늘 무슨 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이에요 근데 나한테 사왔네? 아유, 소리 있었네 네, 먼저 문장 타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빈이가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뭐뭐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아니면 벌써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sit down 오케이, 이렇게 sit의 뜻은 앉다 앉다, 무슨 시에요? 하다씨로 그래서 하다씨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됩니다 다운 해주세요 어디로? 난 주문을 한건지 어디로? 아래로 아래쪽으로 앉아주세요 그래서 얘는 누구실까요? 어디시죠? 어디로? 어찌 앉아라? 아래쪽으로 앉아주세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sit down I will sit down 스윗의 뜻은 할 겁니다 그래서 너 할 거시다 알겠어요 I will sit down 나는 앉을 겁니다 그래서 너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셋 땅 셋 땅 하라고 그랬더니 뭐래요? I will I will I will 오케이, 그래서 어, 저 뭐하다? 그렇죠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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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복화에요? 책은 끝났는데 어, 책 다 끝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클렌징 카드 숙제 내려놨어 Open your book 오케이, 그래서 오픈의 뜻은 열다 열차 열다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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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지 하다 라는 뜻을 자신 구구가 숨어있다고 했어 두의 뜻을 모를래 하다 하다 숨어있다가 만약에 열지마세요 할 때는 Not 이랑 합쳐서 Don't 를 만들어 Do Not 이 시즌이 뭐가 된다 Don't 이때는 하지마세요 가 되는거에요 어 자 오케이 어쨌든 책을 펼치라고 뭐라고 말하면 되겠다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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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 알겠어요 결축할 것입니다 켜클 오케이 오케이 손끔 foe 손끔를 들어 주세요 FREiğ lub FRE keys keep 손 좀 눌러주세요. 하고 싶으면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들리다 당연히 무슨식으로 뭐뭐 해주세요 유어는 머리 핸드는 손 플리즈는 뜻은 제발이라든지만 상대방에게 공통하게 부탁할게 쓰는 겁니다 끝에 써둔 대로 결합해 please raise your hand 이렇게 해드립니다 raise your hand pleas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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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down your back put down your back put down your back okay 예빈이가 down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시험이 되버린다 그 아우 그 아우 그 아우 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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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려줘요 지우야 빨리 가서 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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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빨리 가서 보고와 호야가 보고올거야 아 그 아우 할아버지 아 아 put down your bac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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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다식으로 이 안에 중간 중간에 있는거에요. 선생님. 네. 클라스 카드로 선생님이 꼭 이렇게 모여놨어. 그 다음에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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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I will. And then stand here to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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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의 하다. 하다의 하다식으로. Stand up, please. Okay.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Then I will do the door. It's easy to do its.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Okay. Close the door, please. 스탠드 서다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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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일어서 일 수 있을 수 있나요? 스탠드 스탠드 진작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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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please please open open close door okay 잘해